세상을 바꾸는 노동이야기, 세노야, 몇 주째 제가 지금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결정판은 진보정당 건설과 강화, 그거로부터 노동자 계급의 기반 위에서 강범위한 대중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통해서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정치방침입니다. 그러나 2008년 민주노동당 당 분열 이후에 사실상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진보양당의 분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분열되고 진보정당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서도 많이 일부지만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2008년부터 줄곧 분열된 진보정당의 단결을 당론으로 확장해서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진보신당 후보에 대해 제한적인 지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종집에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진보신당 9월 4일 당대회 부결 이후에 이후 10월 재보궐선거와 이후 진보신당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민주노동당의 대약진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권연대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진보대통합 논의가 들어갔고 1년 반 동안 거의 2년 가깝게 진보대통합에 대한 사실 2008년부터 시작하면 3년 정도 되는 거죠. 진보대통합에 대한 노력을 줄곧 해온 바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는 독자적인 당발전 경로를 구상하였던 국민참여당에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올 초 있었던 4월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으로 사실은 국민참여당도 독자적인 당발전 경로가 아닌 새로운 진보대통합에 참여를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올 봄의 4월 재보궐선거가 민주노동당에서는 전남 순천의 김손동 국회의원을 당성시킴으로써 새로운 야권연대의 힘과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고 또 진보대통합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야권연대를 주도하는 중심된 그런 힘을 보여줬던 결과가 나왔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진보정당들 내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가속화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5월 31일 소위 5.3일 합의문이라는 걸 통해서 결정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연석회의 주체들 대표들 간의 5.3일 합의 또 부속합의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의 그런 부속합의서를 합의함으로써 사실은 진보대통합의 대전환을 이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난 지금까지 진보대통합 과정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제가 한번 쭉 지난 경과를 한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결국 9월 4일 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5.3일 합의 그리고 부속합의서 1.2 등 8.28 합의 등 전면적으로 부결을 함으로써 모든 진보대통합을 위한 합의가 승인되지 못하고 진보양당 간의 통합이 무산됐던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8.28 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참여당에 대한 통합문제를 공식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고 국민참여당이 통합의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9월 25일 당대회 안건을 제출하기까지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의원 493명의 발의로 통합 대상 여부와 이웃 진보대통합에 대해 수임기구의 논의를 위임하는 그런 안건을 당대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결국 국민참여당의 통합 대상 여부에 대한 당론결정이 대의원 64.8%로 제석대의원 3분의 2인 525명을 15명 부족하게 510명 대의원의 찬성으로 부결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지난 2008년 민주당당 분열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진보대통합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 결과 논의 경과 과정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